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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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색 색종이 1 4분의 1장 한 장 그리고 머리를 만들어줄 보라색깔 색종이는 1 4분의 1로 잘려진 색종이 2장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구 관련 티셔츠 파란색 걸로 할게요 파란색 그리고 이 뒤쪽에 이렇게 이 뒤쪽에 하늘색깔 보이죠 얘는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접으면 보이진 않지만 얘도 살색이기 때문에 얼굴형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면 색종이를 사용해서 뒤쪽은 하늘색깔 이렇게 티를 만들고 나서 남은 여분으로 뒤쪽 여기 하늘색을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과 이 머리 끈과 가운데 여기 이렇게 티셔츠 무늬를 빨간색과 흰색을 사용해서 만들어주고 눈도 흰색으로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귀는 살색 같은 살색으로 귀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검정 펜, 검정 네임펜이나 사인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얇은 볼펜이나 이렇게 펜도 필요해요 그리고 가위랑 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쉘리의 얼굴 모양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시작해 볼까요? 작은 슥슥이 인플루언서를 만들었어요 작은 슥슥이의 SNS를 한 곳에 모아둔 사이트인데요 모두 네이버를 휴대폰으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를 클릭하셔서 네이버 검색창에 작은 슥슥이 글자 앞에 골뱅이를 붙여주세요 골뱅이 표시를 하고 작은 슥슥이를 쳐주시면 작은 슥슥이의 인플루언서 사이트를 만날 수 있어요 모두 모두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색종이를 이렇게 뒤집어서 3분의 1등분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3분의 1등분 접을 때는 항상 해오던 말이지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조금 여분이 남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다시 세로로 반을 뚝딱 접어줍니다 슥슥 슥 잡고요 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양쪽에 이 끝부분을 뾰족하게 세모로 이렇게 접어서 세모가 되도록 아래로 접어줄 건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이 가운데는 가운데 오지 않도록 조금 여분을 남겨두고 왼쪽도 같은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요 짠,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펼쳐서 속으로 안쪽으로 그대로 표시선 따라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슥슥 해서 앞뒤 모양이 똑같아지도록 접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반대쪽 여기도 똑같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앞뒤 모양이 이렇게 같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위로 가위로 이 아랫부분을 조금만 잘라주세요 한 이 정도? 아주 조금? 조금만 잘라주시고요 자, 자르는 이유는 작은 슥슥이 상자에 이렇게 접어서 넣으려면 이 상자 크기보다 조금 작아야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줬어요 자, 그리고 한쪽만 지금은 크게 똑같죠 근데 한쪽만 이 정도 조금만 더 잘라줄 거예요 짠, 이렇게 자, 이 정도 더 잘라줬어요 이 부분이 이제 얼굴 부분 이 부분이 뒷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짠, 다 펴주세요 자, 이렇게 펴서 풀로 풀로 이 오른쪽 부분을 살짝 풀칠을 해서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구요 그대로 접어서 슥슥 풀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접었던 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슝 자, 이렇게 자, 이제 쉘리의 얼굴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얼굴을 이 가운데 끝 가운데 부분까지 오지 않도록 살짝 옆부분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각을 접어주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뾰족하지 않도록 그냥 약간만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주고 이쪽도 크기가 비슷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왼쪽 오른쪽 비슷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쉘리의 얼굴 턱선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제 보라색깔을 한번 준비해볼게요 보라색으로 자, 쉘리의 머리를 만들 거예요 보라색깔을 준비해서 얘를 일단 반으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고 다시 세로로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슥슥슥 접고 펼쳐서 이 가운데 표시선 있죠 이 가운데 선으로 오도록 얘들을 양쪽을 가운데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가운데로 모아잡기 슥슥슥 자, 왼쪽도 반을 접어서 가운데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짠 자,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자, 이제 이 머리 위쪽이고 이게 아래쪽이에요 그런데 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위로 자, 이번에도 조금 자, 위쪽 자르지 말고 아래쪽을 조금만 이렇게 잘라줍니다 슝 이렇게 잘라주고요 얘는 버릴 거예요 평 자,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대볼게요 자, 봐요 이 정도 크기가 됐죠 자, 이제 얘를 위쪽에 위쪽을 이렇게 좀 뾰족한 이 뾰족한 부분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머리 위쪽 둥근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슝 자, 이렇게 머리 모양을 각을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까지 되었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 다시 펴서 안쪽으로 얘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안쪽으로 쏙 넣어주세요 얘도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쏙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앞뒤 모양이 깔끔하게 이렇게 되었죠 자, 이제 얘를 일단 자, 풀로 붙여주세요 자, 이쪽 이렇게 해서 그냥 먼저 붙여주는 거예요 슝 자, 이 부분 안 붙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풀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자, 이쪽 편도 풀을 발라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기 끝부분도 풀칠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는 이제 여기 그림을 우리가 그릴 거예요 자, 머리 모양을 슐리의 머리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펜 네임펜이나 사인펜 준비되어 쪼 자, 꺼내서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얼굴을 딱 대어보면 얼굴보다 머리가 더 커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턱 턱 옆에 턱선 조금 위쪽까지 머리가 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고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먼저 이 윗부분 여기 이 사이에 가운데 여기와 이 선의 가운데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자, 이 선의 가운데 부분 그리고 이쪽 선의 가운데 부분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립니다 아, 안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슈우 약간 V라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줘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 이제 옆쪽으로 옆쪽으로 살짝 쭁 자, 이쪽 편도 여기서 살짝 이렇게 옆으로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귀 옆쪽에 약간 구렛나루라고 하나요?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도록 조금 통통하게 그려줬어요 일부러 이쪽도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통통하게 자, 이렇게 해서 얼굴에 머리를 먼저 완성을 했어요 자, 이게 머리가 맞을까? 음 자, 잘라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검정색 펜 모양대로 자국이 나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오려주세요 이렇게 쭈잉 이쪽에도 그대로 이렇게 이쪽도 쭈잉 그대로 이렇게 오려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 풀을 다 붙였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쭈잉 머리카락 머리카락 부분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얼굴에다가 살짝만 되어 볼게요 너무 이렇게 하면 얼굴이 납작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살짝 올려서 끝부분만 살짝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자, 붙이고 이제 여기서 셸리의 귀를 이쪽에다가 달아줄 생각이에요 자, 우리 살색깔 살색깔 색종이를 아까 준비했어요 얘를 이렇게 반을 접어서 풀로 먼저 풀로 이 부분을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앞뒤로 봤을 때 살색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하고 귀는 그냥 간단하게 그려줄게요 자, 풀을 붙일 부분 생각해서 이렇게 오른쪽 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왼쪽 귀 너무 간단하죠? 자, 그대로 이 선 따라서 오려줍니다 이렇게 오려주고 자, 튕겨나갔어요 이제 이쪽도 이렇게 슝 자, 풀을 붙일 거니까 귀를 조금 크게 길게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 풀을 사용해서 머리를 붙일 건데 머리 뒷부분에 요 머리 윗부분하고 이 옆쪽 조금 아마 될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살짝 해서 얘 위쪽에 머리를 슝 씌워줍니다 이렇게 끝부분에 붙도록 살살살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귀 귀를 요기 이쪽에다가 살짝 끝부분에 풀을 붙여서 여기 뒤에다가 여기다가 쨘 귀가 보이도록 이렇게 붙여줘요 자, 귀가 보이죠? 반대쪽도 이 앞쪽에다가 살짝 풀을 발라서 여기 고랫나루 옆쪽에다가 살짝만 붙여줘요 이렇게 해서 귀는 완성 자, 여기 안쪽에 얼굴 여기 턱부분 뒤쪽에 여기 안 붙였죠? 여기도 지금 생각날 때 풀로 살짝만 붙여서 얘도 이렇게 붙여줄게요 꾹 눌러서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머리카락을 한번 완성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카락 이 부분 보라색깔 색종이를 꺼내서 보라색 자, 보라색을 꺼내서 얘를 반만 접어서 그대로 풀을 발라줄거에요 자, 얘는 간단하게 접지 않고 그냥 그려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안쪽은 이렇게 앞뒤가 모양이 보라색깔이 보이도록 반을 그대로 접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자, 우리 검정펜을 다시 한번 준비해주세요 검정펜을 준비해서 이제 머리를 동그랗게 한번 3개를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머리를 못 껐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동그라미 세 개 그리고 자, 이제 빨간색깔 우리 아까 빨간색도 준비했을 텐데 빨간색 얘도 꺼내서 이 끝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얘는 머리끈이에요 머리끈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제 보이는 대로 여기 가위로 오려주세요 동그란 이 검정색깔이 보이도록 그대로 오려주시면 돼요 슝슝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오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하나 두 개 세 개 만들어 주고 이제 빨간색깔 얘도 검정색이 보이도록 그대로 잘라줘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얘는 이제 머리죠 머리카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붙이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뒤쪽에다가 이렇게 짠 알겠죠? 자, 이제 풀로 대충 봤죠? 이 끝부분에 풀을 살짝만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풀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다가 풀이 왜 안 나오는 것이냐 어, 너무 많아 이렇게 해서 하나 붙여주고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 이쪽에다가 살짝 풀칠을 하고요 얘도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빨간색깔 자, 이 빨간색깔 얘는 머리끈이에요 자, 여기도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이쪽 안쪽에다가 풀칠을 살짝만 해서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붙이고 얘를 여기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 부분 여기에 닿이는 부분이니까 이 연결 부분에 이렇게 하고 살짝만 이렇게 붙여주세요 짠 머리가 묶은 것처럼 변신했죠? 자, 이렇게 한 다음 이제 얼굴을 그려볼게요 자, 우리 아까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들고 남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눈썹 두 개를 같이 그려서 이게 너무 굵다, 그쵸? 이렇게 하나 눈썹 두 개 얘는 아니고 얘도 가위로 먼저 잘라 놓을게요 자, 보라색깔 우리 염색하면 눈썹도 염색하잖아요 그래서 눈썹도 보라색인가봐 여기 머리카락이 보라색이어서 이렇게 너무 작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눈썹 두 개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빨간색깔 빨간색깔 우리 아까 빨간색이 있었을 거예요 빨간색 뒤쪽을 돌려서 눈을 그려줄 거예요 자, 여기 얘 맞도록 자, 눈을 한번 같이 한번 그려 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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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쪽에도 자 왼쪽 오른쪽 눈이 똑같으면 좋은데 조금 틀려질 수도 있어요 자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이 눈도 한번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을 2개 이쪽에다가 풀을 살짝 발라서 눈을 붙여줄게요 자 눈썹을 붙일 자리를 놔둬야 되니까 자 눈썹 붙일 공간을 생각하고요 눈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이고 검정색 펜 자국이 묻었네요 이렇게 이쪽에다가 분석을 살짝 이렇게 눈썹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으로 코 코는 그냥 펜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코모양을 해주고 입도 이렇게 웃는 입을 살짝 그려주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는데 이 아래쪽 아래쪽에 파란색 파란색 색종이를 꺼내서 이제 축구 티셔츠를 만들어 줄 거에요 자 이게 다는 필요하지 않구요 제가 조금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가위를 사용해서 가위나 칼 사용해서 잘라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검정색 펜을 준비하고요 이 목 부분 여기가 이제 목 부분이에요 자 목은 여기랑 여기 점을 찍고 이렇게 목을 그려주세요 자 목을 하고 이 위쪽에 위쪽에다가 이렇게 티를 그려줄거야 자 요정도 여기 공간 요기까지만 요기 요정도 요 공간까지만 붙일 수 있도록 얘를 올려줘요 자 이 옆에 가요 이정도 공간 생겼죠 이정도 올렸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둥글게 어깨처럼 이렇게 어깨라인을 그려줘요 이쪽에도 이렇게 어깨 그려줘요 자 그리고 얘를 요정도만 요정도만 접어줍니다 여기다 접어주고 자 풀로 이 사이를 그대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풀로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렇게 붙여줬죠 가위로 자 이 선 따라서 그대로 오려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 부분도 그대로 이렇게 오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파란색 티가 되는거에요 이렇게 붙일거에요 자 그리고 이제 빨간색 다음에 나의 위쪽에 남은 색종이 조금 남았을거에요 자 얘를 먼저 자 이 정도 얘는 흰색깔 이 라인 가운데 이 라인 만들거구요 얘는 두고 이제 뒤에 빨간색깔 얘도 안 요정도 직선이 되도록 조그만하게 이렇게 길게 잘라주세요 자르고 자 이 선을 그대로 흰색 가운데 줄로 붙여줄거에요 조금만 필요하니까 윗부분을 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흰색 여기 붙여줘요 자 이 목 라인 있죠 여기가 둥글게 되어있으니까 얘도 둥글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 티에다가 얘를 슝 이렇게 붙이는거죠 거의 좀 비슷하다 싶으면 그대로 그냥 붙여주세요 뒤쪽이 이제 풀칠을 이렇게 하는거죠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티 무늬를 만들어주고요 남은 부분은 뒤쪽으로 붙여도 되고 아니면 아래쪽에 그대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붙일거에요 자 뒤쪽이 살색깔이라서 이 얼굴이 정확하게 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는 우리 아까 파란색깔 티를 만들고 남은 뒤쪽 배경은 하늘색이에요 얘를 이 뒤쪽에 그대로 붙여주는 거에요 이 뒤쪽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하고 그대로 이렇게 붙여줘요 풀을 좀 자 그리고 이 뒤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을 그대로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 짠 이렇게 되죠 자 반대쪽도 이쪽에도 풀을 발라주고요 목 옆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뒤쪽을 넘겨서 그대로 잘라줘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티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티만 이 아랫부분에 여기 티를 붙여줄 부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짠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 뒤쪽을 좀 잘라줘야 되는데 이 어깨선까지 자를게요 어깨선 목부분까지 이렇게 잘라주고 이 뒤쪽도 이렇게 잘라줘요 자 그리고 뒤쪽에 얘는 그대로 이렇게 접어서 짠 이렇게 접어서 선물 상자 선물 카드에 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짠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죠 이렇게 잘라주고 자 이 가운데 이 부분에 풀칠을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꾹 눌러줘요 자 그릴 때 주의할 점 이렇게 눈 그리고 나서 잘못 이렇게 하면 자국이 날 수 있어요 이 점만 조금 유의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짠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자 PSG 셀리 완성 이렇게 해서 카드 이 뒤쪽에 슥스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짠 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뒤쪽에 여기 이 부분에 붙으면 안 돼요 이 부분 지금 풀을 작은 슥스가 풀칠을 하고 나서 여기를 바로바로 떼지 않아서 조금 사전 붙었네요 이 부분은 안 붙어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장은 붙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넣어서 짠 손가락인형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런 펜 펜을 슝 넣어서 이렇게 펜 장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새로 나온 신규 스킨 PSG 셀리 축구 관련 스킨을 한번 같이 한번 접어보았는데요 자 모두 완성하셨겠죠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알림 알림 많이 신청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작은 슥슥이 인플루언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를 검색하셔서 네이버 검색창 앞에 골뱅이를 붙여주시고 작은 슥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작은 슥슥이 SNS를 한 곳에 모아둔 사이트 인플루언서를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펜하기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자 그럼 오늘은 신규 스킨을 한번 접어봤는데요 PSG 셀리 누가 신청해 주신 건가요 예쁘게 멋있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카드 장식으로도 활용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